네 생일입니다 어 좀 날짜가 특이하긴 한데 아무튼 생일이에요 네 생일인데 어떡해 생일이에요 생일 아 신난다 생일 영상이 좀 많이 꼬였긴 한데 무려 3번이나 꼬였거든요 프렌드 오면 어떻게 영상 올려야지 생일인데 생일인데 좀 암울해요 사슬이 꼬이면 풀기 힘들어요 그 상황이에요 아 생일 벌써 제가 유튜브 한지 2년 넘어갈라 말랑하고 있거든요 2년 되기쯤 남았긴 한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올라간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는데 시간 참 빠르더라고요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막 재밌었는데 요즘엔 뭐 재밌긴 한데 좀 질려 질려 어쩔 수 없지 뭐 생일 축하해준 모두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유튜브 구독자 만명 찍을 수 있겠죠 만명 언제 찍냐 진짜 만명 찍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노력해 볼게요 한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없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